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국가 모조력연구원의 박경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상윤 회장님께서 올해 국제정치학 회장을 맡으시고 나서 진행하는 첫 번째 학술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느끼기에 주제를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행히 우리 국가 모조력연구원의 한석희 원장님께서 회의를 같이 지원하셔서 공동회의가 개최질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정책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항상 목말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정책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에 대한 기초가 점점 약해지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회의는 자유주의 또는 현실주의 또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하는 이념이나 또는 이론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이론을 지향하는 국제정치학회 그리고 정책을 지향하는 최일선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가안부전력연구원이 만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이번 세션에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이 분야를 열성적으로 연구해 오신 중견 연구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를 보고 있지만 이번 세션이 아마도 오늘 회의에 백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방청객은 아직 오전이다 보니까 적지만 더 집중력 있게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따가 토론 시간에 열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사회자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제가 시간관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 분 발표자분들께 20분 이내에 발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 분 토론자께는 8분 이내에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플로우를 열어서 함께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에게 코멘트와 질문의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간이 지금 촉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은 지켜주시되 심리적으로는 여유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자는 성균관대학교에 차태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는 스스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성균관대 차태서입니다 중견학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중견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주니어이고요 미국 외교와 국제정치 이론을 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냉전시대 자유주의대 현실주의라는 오랜 문제틀에 귀한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요새 많이들 신냉전에 돌입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 물론 신냉전이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언엘로지나 또는 역사의 오염과 같은 여러 가지 개념적인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신냉전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담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2020년대 초반의 시점에서 그렇다면 구냉전의 흐름은 어떤 것이었는가 구냉전 우리가 그냥 냉전이라고 불렀던 그런 시기에 역사적 교훈들을 지금 우리가 신냉전시대에 적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탐색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글이고요 특히 자유주의대 현실주의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진부한 대당일 수도 있는데 현재 새로운 지정학적인 환경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대 현실주의라는 굉장히 고전적인 대당, 오포지션이 대전략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새롭게 담론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또는 문제제기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극시대, 시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니폴러 모멘트라고 하는 30년의 한 역사적 군면이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새롭게 지정학적 경쟁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강대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적인 또는 철학적인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가치 외교론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기된 담론도 바로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극 또는 지구와 자유주의 시대의 세계관이 한쪽에 존재했는데 새롭게 우리가 돌입하고 있는 신냉전 또는 탈단극, 탈자유세계질서 시대에는 어떤 세계관 또는 철학적인 기반을 갖고 이런 강대국 간의 경쟁을 바라볼 수 있을까 또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라고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쪽 편에 일종의 공세적 자유주의 또는 냉전 자유주의적인 비전이 존재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주의적인, 현실정치적인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후자의 시선을 우리가 한 번 더 탐구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찰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의식 또는 주장을 말씀드리기에 의해서 일단 첫 파트, 본문의 첫 파트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냉전 초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구 냉전 초의 맥락에서 그 당시 봉쇄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앞서 말씀드린 자유주의 대 현실주의라고 한 어떤 대당이 처음 형성되었던 시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봉쇄라는 개념은 사실 냉전 시대 내내 미국의 대외 정책을 포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벌써 고전이 되어버린 존 루이스 개디스의 Strategies of Containment라는 책을 보면 사실은 그 컨테인먼트라는 오버허칭 컨셉 내부에는 굉장히 상이한 두 개의 일종의 오퍼레이셔널 코드가 존재했었고 그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행정부별로 상이한 봉쇄 전략의 개념화 그리고 실행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이셔널 코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어떻게 명명하느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편에는 공세적 자유주의의 코드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방어적 현실주의의 코드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군행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놓고 근본적으로 상반된 해석을 제공했었고 이러한 어떤 대당 포지션은 탈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세계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해석 프레임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 특히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관념이라는 것은 현실주의가 더미난트 패러다임이고 자유주의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챌린저로서 보통 개념화 하는데 미국 외교정책 담당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스테벨루시먼트의 언어생태계는 보통은 예외주의적인 국가 정체성에 기반한 자유개입주의 또는 공세적 자유주의가 해계문의적 위치를 점했었고요 반면에 현실주의적인 자재론이나 세력균형론 같은 경우는 거꾸로 주변적인 위치 또는 디시던트의 위치에 머물렀었다는 점을 저는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대상을 각각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봉쇄전략의 실행, 개념화 실행에 있어서 민주화 공화당을 넘어서서요 미국 엘리트층의 주류적인 인식틀을 구성했던 것은 자유주의적 노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루먼 독트린, NSC-68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등장했던 네오콘의 길들이 이런 어떤 주류 자유주의 노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주류 자유주의 노선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적 기반은 세계 정치를 바라볼 때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레짐의 성격에 따라서 피하식별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계가 이분법적인 구도로 디바이딩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트루먼 독트린이나 NSC-68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 간의 분쟁을 자유사회에 대해 전체주의 또는 자유사회에 대해 노예제 사회의 체제적인 레짐 간의 갈등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는 이제 철학적인 기반으로 보면 콜드워 리버럴리즘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고 이런 프레임 속에서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을 분석한다면 결국은 타협이 불가능해지죠 일종의 선악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구적 개입이나 군사주의적 대응이 처방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냉전 자유주의적인 또는 트루먼 독트린에 기반한 미국의 대응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베를린 봉쇄, 후바미사일 위기 그 다음에 이후에는 월남전이나 80년대 초반에 에이브라쳐 훈련 위기 같은 위기 상태의 지속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미소 간의 상호 간의 제거나 동화는 불가능하다 어떤 안정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또는 공존 이외의 해법이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서서 벗어나는 새로운 담론들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탈냉전기에도 이런 어떤 리버럴 해제모니의 전략은 지속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냉전기 예외주의 독트린의 연장선상에서 가령 이제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원론 같은 경우가 그런 세계관 또는 어떤 세계정신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세계혁명론인데요 미국의 이미지에 따라 전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제 국가전략상의 컨센서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센서스 아래에서 1990년대 이후에 뭐 나토의 동진, 그 다음에 구공산권에서의 쇼크 독트린 그 다음에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뭐 레짐 체인지 독트린이나 네이션 빌딩 작업 같은 것들이 이런 어떤 주류 자유주의 노선에 기반한 미국의 외교정책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주의자들은 주로 주변부의 담론을 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스코비치나 탈브 같은 사람의 표현을 가져와서 일종의 이제 아메리칸 예레마이야로서 저는 미국 현실주의자들을 위치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위핑 프로피스죠 늘 주변에 위치해 있고 박해받는 존재로서의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상식과 벗어날 수 있는 얘기인데 조지 캐넌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조지 캐넌 하면 봉쇄 전략의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중반 탈냉전 시기에 냉전기 미국 외교를 굉장히 비탄의 논조로 회고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제기했던 컨테인먼트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는 소련 최종적으로는 소련과의 이 세들먼트 지정학적인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단 틀어막아야 된다 군사적으로라는 그 개념이었다는 거죠 미국과 소련이 각각 어떻게 유럽 대륙에서 일정한 세력권을 설정해서 지정학적인 타혈 세들먼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이제 자기가 기획했던 봉쇄와 달리 그 이후에 폴 리츠가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 된 이후에 나온 트루먼 독트린이나 NSC 68 같은 경우는 군사주의적인 또는 비타협적인 노선에 경도되었었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넌 같은 경우는 냉전 시기 내내 일종의 미국 주류 노선에 대한 반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950년대 말 같은 경우는 독일의 중립화와 완충지 대화를 제안했었고요 월난적 개인회의 대회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 스태블리시먼트 서클 내에서는 민회협정 스타일의 유화정책자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비슷한 맥락에서 한스 모겐서도 같은 노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겐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외교의 철학적 기초 자체에 대한 비판을 가했었죠 미국 외교의 철학적 기초 자체가 굉장히 패털로지컬하다 그 이유는 전 세계를 데모놀로지 선악의 이분법 구도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폼을 추구한 것이 미국 외교의 문제의 뿌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겐소가 제시했던 대안은 무엇인가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을 아주 전통적인 의미의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와의 일정한 외교적 타협과 상호 조정을 통해서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미국 외교의 최우선의 방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의 세력권을 인정하고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미소관계의 최종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맥락에서 모겐소 역시도 캐논과 마찬가지로 월남전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어떤 지적인 맥락에서 보면 군행전 시기에 닉슨 키신저 시기가 굉장히 예외적인 시대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신저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의 화신이었고요 일종의 그래서 이데올로기나 레즘의 차이가 아닌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레알폴리틱을 대외전체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화혁명을 겪고 있던 중국과의 대당뜨가 가능했던 것이죠 소련에 대한 밸런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나 레즘의 차이가 아닌 동맹이나 세력균형의 차원에서 일종의 동아시아에서의 키신저 질서를 구성했었고 그것이 70년대 미소관계의 안정화에도 모티브를 형성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 현실주의자들은 탈냉전기에도 여전히 계속 디시던트의 순환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캐논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이미 나토의 이스터벌드 익스펜션에 대해서 탈냉전기 미국 외교의 가장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고요 케네스 월츠는 아시는 것처럼 일극체제의 단명을 예견하고 이란과의 핵협상 사실은 핵인정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어샤이머나 월츠 같은 경우는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석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친 푸틴 트레이터까지 비난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예외주의적인 또는 자유주의적인 외교정책의 노선의 철학적인 기초에서부터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의 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메리칸 예레마이어 어떤 긴 순환의 역사였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신냉전 탈냉전과 군행전과 신냉전 사이에 지난 30년은 어떻게 보면 마치 20세기 초반의 전간기처럼 굉장히 짧은 휴지기에 불과했고 새로운 어떤 강대국 간의 갈등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관건이 되는 것은 과연 이 신냉전의 초입에 미국은 어떤 외교를 채택할 것인가 어떤 대전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행전과의 역사적 유출을 좀 위험하지만 원형해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 시기가 일종의 새로운 트루먼 모멘트가 아닌가 패권 경쟁이 시바되는 구조적 조건에서 워싱턴이 어떠한 전략적 대응을 할 것인가를 놓고 한편에는 비주류 노선으로서 마치 캐논과 키신저식의 현실주의적 길이 있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나 미국 주류 사회가 선택하고 있는 NSC 68이나 레이건식의 자유주의 노선 간의 논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너의 관계를 어떤 강대국 간의 현실주의적인 세들먼트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의 또는 권위주의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 형성해 나갈 것인가의 미국의 선택에 따라서 21세기 신냉전 또는 우리가 살아갈 지정학적 경쟁의 전체적인 컨투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든 독트리는 제가 동조한 의견들을 종합해보자면 군행전 시기에 트루먼 독트리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 대 반민주의 양분된 세계상을 상상하고 냉전자유주의와 비슷한 형태의 에토스가 바이든 정부의 대전략에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얘기하는 인플렉션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이 우리한테 다가왔고 역사의 변곡점에서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이념단 또는 체제 간의 경쟁으로 프레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모스크바 메이징 간의 밀착 행보 같은 경우가 이런 바이든 독트리는 세계관에 입증해주는 사례로서 동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의 nss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크리티칼 데케이드 결정적 10년에 도착 도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의적인 서구를 재결집해서 권위주의 수정주의적인 권위주의 열강들에 대항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실주의자들은 절제 전략 리스트레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캡틱스들이죠 미국의 보편주의나 자율주의적 열망을 어떻게 자제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지금 탈단극 다극화의 추세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리얼리티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냉정기의 미중러 간의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대표적인 논자들의 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령 리차드 하스와 쿱찬의 글이라든지 크리스토퍼 레인 그 다음에 찰스 글레이저의 글들을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하스와 쿱찬 같은 경우는 자율세계 질서 프로젝트의 실패를 시인해야 한다 다극 다이념의 세계가 등장했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탈패권, 탈단극의 시대에는 강대국 간의 대전쟁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역사적인 전거로서 19세기식의 유럽협조 체제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실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글로벌 컨설터브 메이저 파워라는 구상의 철학적 기반에는 국내 레짐의 성격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강대국의 정치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신에 우리가 합의에 대한 규범은 지정학적 위기 발생 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타협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굉장히 회의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레알 폴리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한 목표 대신 작동 가능하고 획득 가능한 목표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인이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중관계에 대한 커멘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포퍼 레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인 형태로 대중정책을 선악의 구도 또는 레짐의 대결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미중 간의 전쟁과 같은 위험한 어떤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를 전통적인 의미의 현실주의적 열감감 경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정책적으로 보면 일정한 어커모데이션 일정한 형태의 컴프로마이즈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글레이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캔덜러스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미중관계에 있어서 대만이라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얼마만큼 바이털, 사활적인가 미국에게는 그다지 사활적이지 않지만 중국에게는 바이털 인테레스트인 것이 확실하다면 글레이저의 논리는 어차피 미국은 하강하는 패권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트렌치할 수밖에 없다 그 리트렌치할 대상을 잘 선별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통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리트렌치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회수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고요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외교에 대해서 간략히 일정한 커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우컨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드라마의 커다란 theme 중에 하나가 그동안 굉장히 favorable 컨디션이었죠 긴 여름이었는데 긴 겨울로 접어들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그 드라마 전체의 시즌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시기도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탈냉전 30년, 단극시대의 30년이 굉장히 우리한테 호의적인 그런 어떤 긴 여름이었다고 한다면 신냉전의 시대라는 것은 긴 겨울이 다가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세계관보다는 굉장히 회의주의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결론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최저점을 강조하 프라이러티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흥미로운 것은 한국 외교의 공론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대당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흥미로운 관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발표됐던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서문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변곡정 앞에 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든 독트린과 가장 싱크률율이 높은 형태로 지금 신냉전 초반에 어떤 대외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학술회의 전체의 주제가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유라는 것의 의미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탈냉전기의 자유라는 것은 인클루시브 컨셉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어떻게 코스모폴리타니아 형태로 통합할 것인가의 의미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자유세계 질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신냉전 시대의 자유라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사용했던 자유라는 개념은 자유진영과 비자유진영을 가르기 위한 바운더리 메이킹 또는 바운더리 폴리싱의 차원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코멘트를 하자면 앞서 미국의 현실주의자 캐넌이나 모겐서가 했던 이야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요소가 강조되었을 때 국가 간의 관계는 비타협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실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봤을 때 저는 특히 한국 외교담론에서 현실주의자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 간 타협이나 어떤 모드스 비밴드 그러니까 회색빛의 세계를 직시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인내하는 그런 어떤 프로던스의 외교정책이 우리가 지금 고려해봐야 될 외교정책의 어떤 철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니어 학자라고 하셨지만 발표 내용이나 이런 발표 실력은 중견학자에 못지않은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다만 시간을 조금 더 쓰신 걸 보면서 중견이 아니라 주니어는 맞구나 진짜 중견학자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동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20분 내에 맞춰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동선입니다 중견 무명학자고요 오늘 차태서 교수님 표현을 들어보니까 코리안 예레미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제체제, 국제정치체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첫째고요 둘째는 가자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반대로 또 국제체제에 어떤 영향을 돌려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두 전쟁들과 국제체제 간의 상호 영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체제가 두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체제는 전쟁의 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구조현실적 사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또 국제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전쟁이라든지 국제체제라는 것들은 다 중요한 정치적인 현상이며 사건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습니까 여러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진실의 한 조각만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진실의 한 조각이 제 눈에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과자 전쟁은 각기 여러 요인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전쟁이에요 그런데 두 전쟁의 발발을 잘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두 전쟁의 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탈냉전기에 들어서 미국의 모든 행정부가 공통적으로 고수해온 자유 패권 전략이라는 대전략입니다 리버럴 해세모니라고 부르면 전략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걸쳐서 자유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전략입니다 자유국제질서를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자유주의의 가치를 전파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 굉장히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국제자유질서는 자유국제질서는 김성환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작은 소수의 국가들을 많이 누리는 그런 지역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질서인데 그거를 모든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현상 변경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패권 전략을 미국이 어떻게 해서 추구하게 됐느냐 세계 단극체제이기 때문입니다 탈냉전 시기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하필 미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자기 국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하다 보니까 야심을 갖게 된 겁니다 아 나이가 나 정도 힘이면 이 정도 실력이면 정말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이 자유가치에 근거한 그런 칠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자신감도 생긴 거죠 진짜 월등한 국력을 잘 활용하면 이런 자유국제질서를 세계에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쟁은 사실은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 그러면 이거는 단극체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극체제가 없었다면 이런 전쟁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패권 전략을 미국이 지난 40년 동안 축적을 해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미국이 현상변경을 추구하는데 무리하게 추구를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무리가 대표적으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의 부작용을 났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겨요 영토와 국경을 존중하는 국제규범 규칙을 희석합니다 그냥 미국이 사실은 유엔의 허락을 받고 침공을 한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 하면 자유주의 이념을 막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차태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자유대 반자유 선악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타협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타협을 거부하면 다투기가 쉽고요 다투다가 싸우기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상당히 많이 다투고 많이 싸우게 됐죠 탈냉전기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자유주의 이념을 강조하다 보면 이념적인 동지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합니다 내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든든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념적 동지들이 나가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다툼과 싸움에 미국이 이제 또 연루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누적된 부작용이 30년간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은 바이든 집권기에 와서 인계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과자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계속 지속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발생하게 됐느냐 미국이 자유국제 질서에 우크라이나를 편입하고자 결심한 거죠 그래서 나토를 아시아의 완충지대인 우크라이나까지 확대하기로 2008년에 결정을 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러시아가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1990년대 내내 미국의 이 나토 팽창에 시달렸는데 그때는 약했으니까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석유 유가가 올라가고 푸틴이 이제 사회의 정치를 안정시키면서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항을 시작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안 했던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미국 세력권 편입을 막고자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중립하자 혹은 중립화를 전체를 못하겠으면 그냥 분할해서 일부를 러시아가 가져가겠다라고 나서게 된 겁니다 미국 우크라이나가 미국 우크라이나를 한편으로 러시아를 다른편으로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입장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1914년 이래 공공연이 다툰 겁니다 싸움도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급기야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른 겁니다 교섭이론에 따르면 교섭 서로 하다가 서로 타협의 어지를 찾지 못하면 싸우잖아요 딱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이 자유의 수호를 표방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죠 군사적 교착상태와 막대한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전하라고 우크라이나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사실 협상의 기회가 2022년 가을에 찾아왔을 때 영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협상하지 말라 그래요 계속 싸워라야겠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런 든든한 무조건적 지원을 받고 나서 완승을 추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젤렌스키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승리할 거라고 완승을 추구하다 보니까 타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되면서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완승을 거둡니까 완승을 계속 고수하니까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자전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자유국제 질서를 확대해 보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국제 질서를 견인하는 주요 동맹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참 귀한 거예요 미국에게 그쪽에는 자유민주국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무가 돼서 팔레스타인을 억압했는데 그것을 미국이 다 봐줬어요 용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투스테이트 솔루션을 이루기를 바랬지만 미국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그냥 투스테이트 솔루션을 다 무시해 버린 거죠 미국은 그래도 기분 나쁘지만 참아줬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타난 일이 뭐냐면 네타냐후 정부가 결국 미국의 지원에 고무돼서 가자와 웨스트뱅크를 아우른 그레이터 이스라엘이라는 걸 건설하려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가자와 웨스트뱅크를 다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거나 아니면 보호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원스테이트 솔루션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환으로 웨스트뱅크에는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했죠 그리고 가자에는 봉쇄 굉장히 심각한 봉쇄를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정치적인 단결을 하는 것을 막고자 이 웨스트뱅크에 주로 거점을 두고 있는 팔레스타인 어서러티를 약화하기 위해서 그 경쟁자로서 하마스가 부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질적으로 방조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혹은 그냥 하마스의 성장을 방치했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덜 논쟁적이겠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후원을 등에 입고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추구합니다 소위 아브라함 협정을 몇몇 아랍 국가들과 체결하는 데 성공하죠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거예요 봉쇄당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고립당하게 생겼는데 이거 풀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 남은 게 테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7 테러 공격을 단행하는 겁니다 이래서 전쟁이 났죠 그럼 전쟁이 왜 계속 이어지느냐 17 테러 이후에 미국이 이스라엘 가자 침공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 무조건적으로 지원한 거죠 이스라엘이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후하게 돕습니다 미국은 참 좋은 동맹국이에요 하지만 하마스의 제거라는 이스라엘이 설정한 목표는 비현실적이에요 미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세우지만 굉장히 이루기가 어려운 목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릴라전을 지금 하마스가 펼치고 있는데요 게릴라전을 펼치는 하마스는 지지만 않으면 이겨요 게릴라전은 게릴라가 상당히 유리한 싸움입니다 지지만 않으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 불리한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이 쉽게 유리한 싸움을 하는 하마스를 이기지 못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소지가 다분하죠 그리고 미국의 무조건 지원에 고무된 이스라엘이 17테러에 과잉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백지수표를 써줬는데 과잉 대응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가자에서 참상이 벌어지죠 여기에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여타 무슬림들이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오히려 늘어요 그리고 하마스를 싫어하고 견제했던 세력들도 이 견제를 늦춥니다 이들의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항전 의지가 강해지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단극 체제는요 사실 두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와해 국면에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것도 자유 패권 전략에서 나온 전쟁이거든요 국력을 많이 소진했거든요 그런데 단극 체제가 이렇게 와해되면서 자유 패권 전략의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 패권 전략이 더욱 더 비현실적인 전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작용 하나 말씀드리죠 첫째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 국제 질서를 싫어하는 국가들의 국력과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 패권 전략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는 겁니다 러시아가 생존 안 하던 저항을 하잖아요 중국도 생존 안 하던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둘째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각의 진암에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공격이 계속 빠지니까 그리고 전익도 투지도 줄어드니까 러시아는 전황이 유리해지리라 당연히 전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궁극적 승리를 자신합니다 푸틴도 승리 자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싸움에 박차를 가한다 싸움이 당연히 길어지고 있죠 둘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강압 능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이 억제하는 능력도 줄어들고 강제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국력 소진의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늘어납니다 전에는 미국의 강압이 두려워서 눈치만 보고 있었던 무슬림 국가들이 이제는 하마스를 지원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멘을 비롯한 각국의 친일한 무상단체 후티기들이죠 이들도 사실은 미국에 저항하지 못하다가 아주 대놓고 저항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군사 작전에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다시 한 번 Forever War에 말려들 위험에 직면하는 거죠 아마 장기전 될 겁니다 이대로 두면 중국이 아시아의 잠재적 패권국으로 지금 부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21세기 초와 90년대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타 지역에서 아시아 제외한 지역에서 미국이 치르는 Forever War는 단극 시대와는 달리 매우 큰 비외기용을 지금 미국한테 부과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런 큰 손실을 보면서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야겠네요 아니면 주니어 학자가 돼버리겠습니다 두 번째, 두 전쟁이 국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우크라이나이란 전쟁과 가자 전쟁은 세계 단극 체제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단극 체제가 두 전쟁을 낳고 두 전쟁은 단극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이란 전쟁과 가자 전쟁은요 중국에 팽창할 기회를 허용한 겁니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국제적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양극 체제로 갈 길을 지금 이 두 전쟁이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단극 체제가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미국의 아시아 회기가 지연됐다는 게 중국이 맞은 첫 번째 기회예요 미국이 확전을 방지하고자 유럽과 중동의 군사력을 증강 배치했죠 그리고 유럽과 중동의 동맹국, 우방국에 대해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과 친미, 아랍 국가들 간에 국교 정상화를 주선해서 미국이 역할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이 이제는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줄이고 아시아에서 돌아온다는 그런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가자 전쟁의 여파로 이란과 다툼이 심해지죠 이러다가 보면 핵위기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이 불안해지면 진짜 핵무장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중동에 더 깊이 개입할 위험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유럽과 중동에 개입하다 보면요 결국은 미국은 유럽,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좀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에 미국이 굉장히 중국과의 긴장 완화에 나서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중국이 지금 사고 치면 미국은 굉장히 난감하단 말이에요 세계 세 군데에서 큰 갈등에 직면하니까 그러니까 중국한테 소프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중국에게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둘째, 미국이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모를 이용해서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습니다 상대적 이득을, 국력을 강화할 기회가 생긴 거죠 미국이 홍해, 시리아,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공습만 하고 있는데 이 공습만으로 무장단체들의 활동을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더 큰 싸움에 오랫동안 휘말릴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종심방어, 굉장히 두터운 방어를 뚫고 다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완승을 거둘 효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밑받은 독에 물 붓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국이 부차적 중요성을 가진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국력을 빼는 동안 중국은 어부지리를 누리면서 아시아에서 국력 지위를 다져가는 겁니다 셋째, 중국이 드디어 블록을 결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 미국과 다투고 있었잖아요 이들이 다 중국 편으로 모이는 겁니다 중국이 도움을 받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이끄는 무슬람 민병대들 소위 그 access of resistance라고 하죠 이들도 이제 중국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리드하는 블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은 자신이 갈망하던 자신의 블록을 갖춘 세력권을 갖춘 세계 초강대국으로 한 발 한 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김성한 실장님이 강조하셨던 글로벌 사우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살상을 미국이 비난해 왔잖아요 그리고 러시아한테 대러 제재에 나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 민간인들 무지하게 살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묵인한단 말입니다 위선적인 행보예요 러시아가 하면 나쁜 짓이고 이스라엘이 하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비판이 일어나고 그만큼 영향력을 미국이 잃어가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두둔하지 않습니까 미국 혼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고립이 가속화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중국은 뜨고 미국은 이제 더 기우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세계의 단극체제가 이처럼 와해가 되고 가속화되다 보니까 자유국제 질서의 건설은 더 비현실적인 그런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실패가 거듭되고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자유패권 전략이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조성되고요 그래서 자유패권 전략에 대한 비판이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거세지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립주의를 저는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새 국제체제에 맞는 대전략을 찾아라라는 국민적인 요구예요 자유패권 전략은 세계 단극체제에서만 가능한 전략인데 단극체제가 사라져가니 이에 대한 토대도 사라져가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엘리트와 특수입지단의 자유채권 전략을 고수하려고 애써도요 국제체제의 압력은 마냥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동극병쟁자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는요 외교적 실패와 국력낭비가 거듭되면 국제안보가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의 자유패권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의 리더십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거는 생략하고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분석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안타깝게 다 돼가지고 이것도 생략했다가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시면 내가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유 중요합니다 저는 자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추구는 늘 현실적이어야 돼요 비현실적인 자유의 추구는 안보를 해칩니다 그것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예레미야로서의 하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주니어로 불러주십시오 주니어 무명학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선 교수님께서 굉장히 해박하시고 또 친절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약간 오바했지만 또 내용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차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하고 결론에서 제시하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소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따 토론 시간에 질문하시면 더 자세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발표자로 고려대학교의 김헌준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재밌는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정치회 교육과 김헌준입니다 저는 국제인권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발표할 내용은 발표문을 따라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 27쪽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인권으로 본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 도전과 전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자유주의 국제질서나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상당히 위협받는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제 전문 분야인 인권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근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또 상당히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민주주의와 인권은 상당히 다릅니다 국제 규범으로서도 상당히 다르고 제도화된 모습도 상당히 달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같이 논할 수가 없고 인권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권에 대한 고찰만으로 포괄적인 국제질서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문제 영역은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표 영역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국제질서의 변화상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시도를 한 목적은 뭐냐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최근의 논의가 보통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얘기하면은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리고 또 지구적으로 완전히 편만한 그런 질서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정책지향적인 기고문에서 이런 것이 더 심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그렇게 바라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인권이라는 핵심 요소를 통해서 봤을 때 과연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은 과연 그런 모습대로 전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삼아서 제가 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논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의 인권질서라는 것이 오랜 기간 형성된 질서인데 과연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무엇이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세 가지 특성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인권질서가 직면한 여러 도전을 미국으로부터의 도전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기타 국가의 도전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과거의 국제인권질서와 최근의 도전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인권질서의 미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전망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국제인권질서의 모습부터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전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국제인권 레짐이나 제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정치학과 국제정치학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제가 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국제인권질서라는 것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인권질서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된 국제인권질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 일부 국가 등 특정 국가의 산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주는 함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좀 넓히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그 질서 형성의 핵심 행위자를 중심으로 정의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라는 의미의 인권 자체는 그 기원을 동양적인 사상보다는 서구 자연법이나 자유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서구에서 기원한 인권 개념이라는 것과는 별도로 국제인권질서 그 자체는 특정한 민주주의 국가나 자유주의 국가나 아니면 미국을 단독 저자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유엔 헌장이 만들어지게 된 인권이 포함된 유엔 헌장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계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덤바턴 옥스 회의에 참여했을 때 미국에서 외교관들에게 내린 지령을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인권이란 것을 인종 문제로 접근한 당시 중화민국이 상당히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경향은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도 이어지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국제인권질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구성해온 질서이고 특정 국가나 특정 세력의 의견이나 입장이 일방적으로 투영된 질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질서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온 질서이고 그러므로 현 인권질서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꼽히는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경험적인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이란 것은 국제 질서이긴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나 행위나 과정을 규정하기보다는 국내의 통치 행위에 대한 국가 사이의 협약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사이의 관계나 행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인권질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은 국가의 내부 통치 행위에 대한 어떤 기준 설정과 그 기준에 맞는 행위에 대한 국가들의 약속 커미트먼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국제 질서 더 나아가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일부라고 하는 관찰은 한편으로는 옳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이 국내와 국제를 아우르며 그 경계가 모호한 속성을 강과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 자체나 아니면 국제인권 제도 자체는 일부 국가의 강압이나 강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론 비록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인권 세부 영역에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고 설립 가능한 질서입니다 국제인권 레짐이 어떻게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의 감시와 간섭 아래 두겠다는 국가들의 약속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인권 질서의 특징은 인권 질서는 항상 도전받아왔고 항상 논쟁적이었던 질서입니다 국제인권 질서는 그 설립 이후부터 도전받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 태생과 함께 도전을 받아왔고 그리고 그 도전과 대응 그리고 새로운 균형의 확립은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권 질서도 지난 어떤 도전과 대응 그리고 타협의 결과이고 미래의 인권 질서도 현재 진행 중인 인권의 도전과 대응 그리고 타협의 산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연구한 이샤이라는 학자는 인권의 발전을 단순히 한쪽 방향으로의 단순한 진보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발전이란 것은 이러한 어떤 진보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퇴보나 역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당히 부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지난 70년간 진행되어 온 국제인권 질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의 도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인권 질서에 대한 도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도전 주기가 시작된 시점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도전이 오는 방향 그러니까 도전의 주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주체를 파악하기 전에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체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대표적인 도전자로서는 중국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권 자체가 서구 강대국의 산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도전도 중국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미국으로부터의 도전,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기타의 도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인권에 있어서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사실 미국으로부터의 도전입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과 편견이라는 명목적인 이유였지만 미국 국내의 어떤 이민 정책에 대한 인권 최고대표의 비판, 그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통제나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국제기구 종사자의 어떤 동성애 배우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그리고 국경 지역에 활동 중인 기자, 변호사 활동가들의 활동 제한과 감시 이런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어떤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게 ICC의 검사장의 아프가니스탄 관련돼서 전쟁 범별을 조사하려고 했을 때 개인 제재를 발표하면서 억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개인 제재가 이제까지는 항상 인권 침해자에게 있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인권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개인 제재를 행했다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도전은 트럼프만의 도전은 아닙니다 맥락이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더 중요한 도전은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이 자행한 국제인권질서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더 중요하고요 이것은 비가시적이지만 더욱 심각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자행한 고문, 납치, 강제구금, 도청과 감청, 사찰, 적법 절차의 무시 등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었고요 이것이 이제 부시 행정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는데 관타나무 베이도 폐쇄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드론 공격을 더 빈번히 활용했고 이로 인해서 민간인 사망이 일어나는 것을 정당화까지 하는 행위를 보여서 상당히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도전이고요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인권질서에 대한 도전은 물론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콕회 선언이나 아니면 아시아적 가치 논의에서도 이미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 문화상대주의적인 가치가 문화상대주의적인 도전이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할 때 상당히 활용하는 그런 탄환입니다 그래서 2017년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 70여 개국을 개최해서 중국에서 최초로 한 국제인권포럼이 있습니다 남남인권포럼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인권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채택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한 중국이 이제 작년이죠 안보와 경제와 함께 새로 만들어낸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GCI라는 그런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기서도 문명의 차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상대주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도전은 이렇게 어떤 원칙이나 아니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상당히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확대를 강조한 이후에 인권에 대한 도전이 강해졌는데 대표적인 게 2008년도 인권이사회 2006년도죠 2005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인권이사회 설립 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고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상당한 로비와 시도들이 강압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최근에 중국의 도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 최근 주목받는 심각한 인권침해인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 신장위구로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서 자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막고 역으로 자국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도출하려고 시도하는 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인류 운명 공동체나 인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권이사회나 각종 조약기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조사나 권고 등 고유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국민이 증언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인권 관련 대표적인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이나 아니면 유엔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상당히 명시적인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어로부터 도전이고 세 번째가 기타 국가인데요 기타 국가는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보시면 러시아와 그 다음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인권질서의 도전과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제가 각주에 넣어놨지만 인도에서부터 오는 도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인도의 소수민족 정책과 힌두 근본주의 정책이 국제인권질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최근 국제인권질서에 대한 도전을 볼 때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인가요 일단은 국제인권질서에 대한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또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하나의 도전이 해소되고 질서 안에서 어떤 개선 방향이나 타협점을 찾기도 전에 다른 도전이 등장해 국제인권질서에 대한 도전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인권질서에 대한 도전은 흔히 논의되는 미중관계의 틀 안에서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전은 중국이나 권위주의 국가에서만 오지 않고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상당히 도전 주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인권질서가 미국이 어떤 주창자이고 지지자이고 옹호자이고 중국이 도전자로 보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인권질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도전과 함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도전도 상당히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인권질서의 무시가 중국이나 권위주의 국가들을 통해 더 증폭된 면이 있고요 미국이 인권위 사회를 탈퇴한 기회를 틈타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 기구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국제인권질서에 대한 도전은 2013년 시진핑이나 2017년 트럼프의 등장 이전부터 지속된 경향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대응부터로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꼭지로 국제인권질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국제인권질서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국제인권질서의 미래는 어떨 것이고 이것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최근에 학계에서 나오는 논의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논의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권질서에 대한 도전이 이전의 도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제까지 유지되어 온 국제인권질서의 가치에 결정적인 붕괴를 보일 거라고 홉구시라는 인권학자나 그 다음에 스나이더라는 물론 스나이더는 국제정치를 두루두루 하는 학자죠 그리고 빈자무리라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의 종말 The End Times of Human Rights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제인권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논의를 통해 봤을 때는 국제인권질서의 몰락이 가져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부정편향입니다 국제정치에서 많이 논의되는 내용인데요 부정적인 사안이나 새로운 흐름은 항상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빈번하게 논의되기 때문에 실체보다 더 크게 보이고 강조됩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컨벤셔널 위스턴보다 뭔가 직관에 반하는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연구들이니 오히려 참신성이 있고 혁신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부정편향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과거 인권질서의 변화에 대한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을 기초로 할 때 교정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국제인권질서에 대한 도전은 태동기부터 항상 있어 왔고 항상 논쟁적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권질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지던 과거 인권질서에 대한 도전들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오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인권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 국제인권질서의 몰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상주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인권 내에서도 현실주의적이고 이상적인 관점이 있죠 어떤 이상적이냐 뭔가 완벽한 이상,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고 그것이 존재하고 달성될 수 있다는 큰 전제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프부시라고 얘기한 아까 인권 연구자에 의하면 국제적인 어떤 인권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현지 사정을 아는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국제적인 인권질서의 몰락을 얘기하고 현지에서 얘기되는 인권질서는 살아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미 학계에서는 현실에서 아니면 현지, 로컬에서 진행되는 조그마한 논의들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연구들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점은 국제 인권질서에 대해서 상당히 로맨티사이즈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상이나 어떤 처방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특정하게 처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강대국들의 연합이 죄송합니다 인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거든요 이런 입장도 상당히 나이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인권질서가 가지는 어떤 잠재력이 더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제 인권질서의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인권질서의 발전사를 보면은 이 질서는 항상 어떠한 도전을 품어서 그 질서 내에서 균형을 잡고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점착성 스티키네스와 그 다음에 회복력, 리질리언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논의할 때도 동일하게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화의 힘, 그리고 인권질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정당성 그리고 국제질서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기득권을 형성해왔고 이 질서를 떠나서 다른 질서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이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제 논의의 한계는 인권만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유주의 국제질서에는 말한대로 경제나 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합쳐져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인권질서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갖고 있는 어떤 최근의 논의들과 상당히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을 또 잘 지켜주셔서 특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가끔 후배들하고 토론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누가 옳은가를 밝히려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세 분 토론자께서도 아마 무엇이 옳은지 한번 논의에 깊이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자 최대한 7, 8분 정도만 소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의 권보람 박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보람입니다 저는 미국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미동맹 미국 외교정책 미국 외교 군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차태석 교수님하고 저는 동년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적은데 늘상 두꺼운 얘기들을 굉장히 쉽게 얘기해 주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담론이나 이론 연구를 많이 하심에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책에 관련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준비해 봤습니다 차 교수님 내용의 발표문을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탈단극 시대 신냉전 시기에서 미국 내 대전략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냉전기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당시 대전략 논쟁에서 배울 점이 많다 그리고 한국에게 시사하는 점도 많다 그래서 정책적 대언이 있다면 미국은 단극 세계와 자유주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주의 전략을 탐색해야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 올해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공세적 자유주의 대 방어적 현실주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첫째 바이든 행정부 2기는 자유 패컨주의 전략의 지속 트럼프 행정부 2기는 현실주의적 자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을까 유사점이 좀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행정부 1기 모두를 돌이켜보면 중국은 미래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을 하고 중동이나 유럽보다 아시아의 우선순위를 두고 직접적인 대외기입 자제를 추구할 것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외기입을 삼가하겠다는 의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서부터 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신분 이후에까지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중 전략적 경쟁기에 접어들어서 미국이 사활적 이익과 연계된 국지적 프라이머시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 정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업정책이나 관세 부과를 통한 경제안보 중시가 이런 맥락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미국의 블라브 혹은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자유주의적 패권주의를 주장을 하지만 그에 대한 불만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극단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블라브의 무게중심 자체가 현실주의 쪽으로 조금 기울게 될 수 있는 기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최 교수님 생각이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은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 이기가 만약 들어선다면 현실주의 대전력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입니다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콜린 듀엑이라는 학자가 에이저 와이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 썼는데 당시 트럼프를 열심히 연구한 분이셨죠 이분이 그래서 이 사람 얘기로는 2016년 트럼프 당선이 탈냉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컨센서스의 경종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우리가 모두 알듯 이념적인 리더는 아닙니다만은 일종의 미국 민족주의를 재생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아당 내에 보수 국제주의 비개입주의 또 미국 민주주의 분파 간의 경합에 따라서 미국 보수의 외교정책이 결정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들을 축소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레인지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한쪽은 엄격한 비개입주의 해외 동맹 폐기 미국 국방부 지출 축소에서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부시독 트레인에 이르는 롤백까지도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내년에는 어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했고요 마지막은 한국의 선택입니다 말씀하셨던 한국도 이념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보다 더 현실주의적인 좀 불만족스럽다도 현실주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대안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탈일 단극 시대 동맹국들이 무게 선택을 과연 추동할 수 있는지 그런 여지나 에이전시가 생겼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미국의 대전략의 하위 부분으로만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 난지 궁금해졌는데 트럼프 행정부 2기나 바이든 행정부 2기 모두 한국에게 저는 큰 숙제를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식과 정도의 차이이지 세계 및 지역 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용 분담을 확대하라고 할 것이고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라고 할 것이고 또 한미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많은데 어쩌면 가장 불확실한 것이 대북 정책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일단 모든 딜은 잘못됐다라고 선언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일방주의적으로 동맹국이든 파트너국이든 적대국이든 일대일로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놓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공들여서 만들어놓은 중첩적인 소다자주의 장치들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국방연구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가시고 호주에서도 얘기하고 일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오커스나 쿼드나 한미의 람보 협력 같은 장치들이 레질리언스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좀 컨피던스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에 대한 차 교수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권 박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또 고맙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거 세 개 다 간단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년배라고 하면서 상당히 쉽지 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경석 박사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떠오르는 다크호스입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한국의 다자안보전략과 최근에 한미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이동선 교수님 발제문을 받고 지난 한 일주일간 큰 근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에게 안보정책이나 국제정치학을 가르쳐주신 분의 글을 불경스럽게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렸고 두 번째는 오늘의 학술회의 차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컨셉이 자유를 제약하는 국제세력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하고 오후에 그 세션을 주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동선 교수님의 글은 근본적인 배후에 미국의 자유패권 전략이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국채경구기관 종사자의 입장으로서 일단 분석의 내용이나 어떤 논리적인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많이 배우고 감탄을 하면서 읽었지만 어떻게 하면 비판적으로 좀 더 건설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담아 아주 형식적인 코멘트가 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코멘트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제체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자전쟁이라는 전쟁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자유패권 전략이 이 두 가지 전쟁에 어떻게 기인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두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미국의 자유패권 전략이 축소되고 있으며 그리고 해체가 가속화되고 중국의 부상을 촉진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30년 정도 이어진 자유패권 전략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주셨지만 시간상 오피셜 리더십이라는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수준이 기본적으로는 체제 차원의 분석을 하신 거라 저도 그에 상한 토론을 해야 맞지만 약간은 비겁하게도 제가 수준을 조금 낮춰서 비판할 점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부족한 지자의 코멘트라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자유패권 전략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론 자유주의적인 원칙을 투사하는 것을 노력을 해왔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례로 말씀하신 중동인 아프간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자유주의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레토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안보와 지자학적 이익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투사한 것을 결정했었기 때문에 이동석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딜레마 오히려 그곳에서 국가주권을 무시하고 내정에 간섭했다는 비판을 증명하는 것을 인정하면서까지도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듯이 국제평가 인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상충되는 그런 결정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결정 뒤에는 겉으로는 레토릭상으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표방하면서 현실주의적인 군사 강압 정책을 폈던 그 속내에서는 국가 이익을 수호하면서도 국내 유권자 변수를 고려했던 미국 지도부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자유폐권 전략 추진은 일종의 현실주의적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을 국내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레토릭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다면적인 국제정치의 현실이 있지만 이것을 단순화하고 국내 지지자들에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국내 유권자들에게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이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자유로 확산하고 있다 이것이 신의 섭리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유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보면 것과 속이 조금 다른 전략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체는 자유 패권 전략이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현실주의적인 정책 결정을 내포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원인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지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자체도 더 깊은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은 소비에트 해체 이후에 장기간에 걸친 러시아의 영토적이나 정체성 관련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전략에 상응하는 단계로서 미국이 그곳에 있어서의 영향력 확대나 이런 것들을 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순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서 자유 패권 전략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원인이 뒤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코멘트는 발제하시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미국이 싫어서 중국과 제휴하거나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독선적 태도에 반감을 가진다 이런 코멘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러한 견해에 관해서 코멘트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중국의 견인에 반응을 하거나 혹은 미국과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기회와 발전의 필요성에 더 크게 기인하고 있고 중국이 이들한테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개발 무역 확대 이런 식의 소위 당근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최근에 있어서는 오히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어떤 중국에 견인되어 지어가는 그런 현상이 더 추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미국 쪽에서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 행태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미국이 싫어서 중국에 가거나 미국의 독선적인 태도가 싫어서 보다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유익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과가 조금씩 다원화됨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어떤 쪽으로 투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옵션 리더십 전략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더 듣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동성 교수님께서 발전문에 제시한 역외 리더십 전략은 크리스토퍼 레인 같은 학자가 옵션 균형 전략을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최소화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서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 이해가 맞는지 우선 궁금하고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가 만약에 탄생을 한다면 지금 트럼프가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의 리트렌치먼트를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한다라고 묘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최근에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나 같은 전 국가안보보장 같은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트럼프가 좀 충동적인 언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국가 전략으로서 투영되는 방식은 어찌 보면 이동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외 리더십 전략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성장을 했고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다극화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런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해친 전략이나 애매모호한 전략 같은 것들을 계속 갖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다극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가 가져가야 될 전략은 러시아나 중국과 유아 정책을 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미국 편에 있고 미국 중심에 이동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외 리더십 전략에 확실하게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거 안에서의 생존 전략과 번영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전략인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동성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런 역외 리더십 전략의 일종의 일부분으로서 핵 문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상 불경스러운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선생과 학생의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배움을 통해서 학위를 얻고 또 학술 토론회장에서 만났을 때는 누구든지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경석 박사님께서는 또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북한 대학원대학교의 유영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유 교수님은 김원중 교수님이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정치 이론을 접근하셨다면 유 교수님은 북한 문제를 하면서 사실 인권의 차원에서 또 북한 문제를 들여다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대학원대학교의 유영수입니다 저는 체제전환국의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로서의 인권을 들여다보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 인권을 둘러싼 국제정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김원중 교수님의 발표를 토론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간단하게 해야 돼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김원중 교수께서 굉장히 78년 동안의 국제인권 질서의 형성과 그 변천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시겠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거들만한 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서 인권 질서가 어떤 편익이 아니라 가치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서 가는 어떤 보편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측면이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서의 인권 질서에 관해서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김원중 교수님과 조금 약간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김원중 교수님께서 국제인권 질서의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담론으로서 그리고 질서의 어떤 유지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력을 갖추고 하는 리질리언스의 측면 오늘 아까 기조 발표에서도 김성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동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세기 후반 말에서 21세기 초반에 가졌던 인권의 주류화라는 것은 국가들 또 국제기구 또 비정부 행위자들 모두가 굉장한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한 결과로서 나온 결과는 아닐까 자유주의 전반의 어떤 질서 물론 김원중 교수님께서는 그런 자유주의 질서 전반과는 분리해서 인권을 보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연결시키다 보면 자유주의 질서 전반의 어떤 정체와 쇠퇴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대응으로서의 국제인권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드려보고요 세 번째는 아까 사회적 개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또 북한과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유명한 인권 연구자인 마이클 프리만이 냉전 시기에도 그랬지만 탈냉전 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자유나 민주주의보다 인권 담론에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소된 담론이겠죠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 심지어는 탈냉전 시기에도 우리가 인권이라고 조금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증진 그리고 국제 질서의 측면을 강조해서 그것이 이제 또 기조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글로벌 사우스에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권 질서의 어떤 축소까지는 아니라도 정체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북한 혹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어떤 인권 중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어떤 확대라는 어떤 더 적극적인 것이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어떤 인권 질서 혹은 인권 증진의 측면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그것이 더 전략적으로 유효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김원준 교수님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편적 질서로서의 인권 질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원준 교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제 질서에서의 인권 세 가지 특징 말씀하시면서 국내적이자 국제적이다 또 굉장히 변천이 많았다 정체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지금의 현재 국제 인권 질서를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도전국들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도전이 일어난다 다 연결되는 측면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 개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장점 강점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모든 행위자들을 포괄함에 따라서 그들의 논의들을 다 흡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발전권 자결권, 평화권 이런 논의들이 결국에는 서구의 비판적인 지식인들로부터도 나왔지만 또 제3세계로부터도 나오고 그들의 호응도 받고 하면서 인권이 보편적인 어떤 개념이 그 내용이 채워지면서 굉장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인권담론은 그것을 배제하기보다는 흡수하는 측면으로 변화해 갔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잡성을 늘려가고 굉장히 불안정성도 내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인권 논의가 이렇게 발전적으로 70몇 년을 흘러올 수 있었던 어떤 장점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를 공부할 적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제3세계의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은 그 자신의 정부보다는 아파르테이트 정권에 대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지점을 읽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국제 규범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이 된 것에 우리가 결과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그렇게 제3세계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행위자의 입장에서의 다양한 인권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가야 우리가 국제인권질서가 더 강건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다양성을 포괄하는 국제인권질서라는 것이 계속될 수 있을까 여태까지 70년 동안의 발전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인권질서의 어떤 강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앞으로의 전반적인 자유주의 질서의 정체 내지 쇠퇴 안에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김원준 교수님께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것과 이어서 인권주류화라든가 21세기 초반에 그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인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모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들을 포함하긴 하지만 굉장히 또 보편적인 가치로서 축소되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부분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와의 적대관계 시절에도 여러 가지 다른 자유와 민주를 배제하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보편성에 기대어서 그것으로 논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헬싱키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한 측면이 있고 탈냉전 시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미국에서 일방성을 가진 어떤 민주주의 외교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 왔지만 국제인권질서 하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권규범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자유나 민주주보다는 인권이라는 말을 더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나 혹은 제3세계에 대한 어떤 지원과 그리고 자유주의 질서 안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포함시키려고 하고 또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인권이라는 것에 방점을 둘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가치들에 우리가 더 방점을 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김원중 교수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토론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토론자 세 분들의 의견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나서 플로어를 열려고 했는데 시간을 유추해 보니까 아무래도 발표 그런 세컨드 라운드 갈 충분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앉아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바로 플로어를 열어서 의견을 좀 듣고 마지막으로 발표자 선생님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뭐 의견을 표하시고 계시면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손을 안 드시면 계시는 분들 중에 전임 국제정치학회장을 역임하신 남궁명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남궁명 교수님 혹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선생님 자기 소개를 잠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2분 내로 해 주십시오 한양대학교 송재익입니다 실제는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국제정치 관련해서 실제는 군에서 3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이동선 조수님께 오늘 자유와 국제정치인데 그 용어와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 건지 분명히 그 러시아 침공에 의한 그 러시아가 전쟁 참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건데 또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나는 전쟁 아니고 특별 군사 작전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총국가 총격전 체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주에서도 세종 국방포럼에 다 갔었습니다 그때도 우크라이나 전쟁 표현이 아 이거 이름 정확하게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자유를 우크라이나 국민의 어떤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나 들어가고 뭐 그런 체제에 의해서 좀 어려운 그런 것을 겪고 있는데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표현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겠는가 최근에 예를 들면 6.25 전쟁 역시 남북 간의 충돌이 있다가 또 전쟁을 우리가 위발한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이 또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 분 혹시 의견을 표현하실 분이십니까 이광국 전 주시안 청사입니다 이동산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미국이 원인이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단도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의 일어난 일을 미국에 설거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버텨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을 못한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안 한다고 선언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문제는 네타나우의 장기 집권 그리고 그런 사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어떤 대하마스에 대한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공격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공격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는데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국민으로 전개되는데 두 개의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말려들까 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혁혁한 성과를 세우고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학술회의 때마다 오셔서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서동주 박사님 한 말씀 네 먼저 오늘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표를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질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차태서 교수님께서 10페이지 보게 되면 그 향후 미중러 저희들은 미중러 삼각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강대국과 현실주의 타협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 대 반민주 선악 대결 구두로 구성해 나갈 것인지 이 갈림길에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필자께서는 뒤에 여기 현실주의적 절제 대안이 대안들 해서 세 분들 경향을 하셨는데 이거에서 어떻게 차태서 교수님이 전망하시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장님 혹시 커멘트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로우까지 열었기 때문에 발표자 세 분 선생님 답변을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시 또 사회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게 오늘도 죄송한데 그래도 한 2, 3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부터 하시죠 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보람 박사님 소중한 질문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미국과 한국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더 정책적인 디테일한 차원에서의 제 의견이랄까 관찰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변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단극이 왔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자기 조정을 겪는 과정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그때 피벗이라든지 리밸런싱이라는 얘기가 그때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기존의 컨센서스가 깨진 다음에 거대한 어떤 일종한 컨테스테이션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사이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공화 양당 내부에서의 컨테스테이션까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제 구조의 프레슈어가 변하면서 미국이 그것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말 그대로 백가쟁명의 상황이 온 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 아닌가 그게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컨테스테이션이 계속됐을 때는 널뛰기가 되는 거죠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 그리고 그 당의 내부에서 어떤 팩션 내부 분파 공화당을 예를 들면 네오컨이 집권하느냐 현실주의자가 집권하느냐 아니면 트럼프 같은 잭슨주의자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크레더빌리티가 점점 내려가는 한국의 케이스로 본다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전체적으로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신뢰성의 문제의 하강이 보여주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든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된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의도의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얘기했던 것은 America is back 이었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삭제하고 원래 미국이 갖고 있던 리버럴 컨센서스를 복원하고 싶다라는 의도나 욕망을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실제 미국의 외교는 우리가 IRA나 칩셋에서 본 것처럼 중산층을 위한 외교였습니다 리차드 하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서서히 구조적인 압력에 의해서 민주당이 됐든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스트나 블로브가 집권을 하든 아니면 트럼프주의자가 집권을 하든 갈수록 America first consensus가 형성되고 있구나 라는 걸 봤던 것이 바이든 시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미래를 볼 때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화당이 어디까지 변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알던 레이건 시대의 공화당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화된 공화당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 다른 하나는 세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밀레니얼의 태도가 지금 바이든 정부를 굉장히 당황시켰는데 새로운 세대가 어느 만큼 기존의 리버럴 컨센서스에서 벗어날 것인가가 향후 미래에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 드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외교 공론장에서 갖고 있는 제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현실주의자가 없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주의 소수파 제외하고 정말 극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한미일의 연합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밸런싱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온 옵션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코올리션 하느냐 아니면 중국에 대한 밸런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올리션을 하느냐는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그 이후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운영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군행전의 경우에도 저는 프랑스 같은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한국의 외교 정책의 처방에 있어서도 어떤 철학적인 기반 또는 세계관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같지만 그것의 운영 방식의 차이가 나고 그 운영 방식의 차이가 사실은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결과를 낳지 않을까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12시 15분부터 점심시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 못다 하신 답변은 이따 점심시간 때 또 같이 식사하면서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요 한 2, 3분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유 교수님 유 교수님 먼저 발언을 하라고 하셔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인권 연구 관련되서 주신 여러 가지 커멘트들 특히 첫 번째와 세 번째 논의들은 상당히 중요한 논의라서 제가 담아두고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련된 그런 기원에 대한 논의들 이런 것들 또 다른 경험적 증거로써 제시해주는 것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잠깐 답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인권 질서에 대한 도전이 이렇게 왔는데 제 전망은 그래도 이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아니면은 변화가 있겠지만은 약화가 있겠지만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한 근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질서에 대한 치명적이고 도전 치명적인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니면은 그거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인권이라는 가치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이제까지 상당히 많은 뭐 자유 민주주의 발전 기후변화 등이 있었지만은 인권과 같은 정당성을 가진 그런 어떤 담론이나 아니면 가치체계는 없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도화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그 내재화 기득권 관련돼서는 이 가장 중요한 챌렌저라고 불리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93년 비엔나 인권선언이나 아니면은 뭐 인권위원회에서의 활동 모습만 봐도 본인들이 인권에 대해서 갖춰놓은 어떤 기득권 그리고 어떤 명성 이미지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자체에 대해서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2004년도 3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인권을 헌법에 명시했고 5년마다 인권행동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상당히 많은 뭐 인디언들에 대한 제노사이든이 아니면 미국의 인권의 진실 난민 이민자에 대한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상당히 많은 문건들을 내놓으면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미국의 인권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역설적으로 국제인권 규범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의도치 않게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제가 두 가지 이게 약화냐 아니면 지속이냐를 봤을 때는 약화보다는 지속 쪽에 무게가 더 있는 증거들이 더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학문을 한 거고 학문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하경석 박사님이 과거의 그 은원관계는 다 청산하고 자유롭게 토론하신 거에 대해서 리스펙트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좋은 학자를 길러낸 무슨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교육을 해 준 그 학교에 대해서 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글로벌 사우스 관련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팽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얘기했어요. 기회를 얻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중국이 기회를 잘 살리고 있느냐 미국 측에서 보면 다행이겠지만 잘 못 살려요. 잘 아쉽지만 중국은 오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굉장히 외교를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는 호기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게 아마 이제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장은 절대 이렇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를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점심 먹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또 연세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국이 아예 선명하게 친미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미국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정부가 제가 생각할 때 맞춰서 잘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어디까지 갈 거냐 무슨 이유로 한국이 이념적인 이유로 유럽이나 중동까지 가가지고 미국하고 함께 together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보 위태로워집니다. 이익 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익 때문에 우리 이익 때문에 우리 이익과 별 관련 없는 곳에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서로의 이익을 잘 늘리기 위해서 협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미국 쪽에 쓰고 미국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려야 돼요. 가려야 돼요. 맹목적이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저 가운데 앉으신 우리 선생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영어로 war in Ukraine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부른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지는 전쟁이라고 얘기해야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게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지명을 따서 붙이는 거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계신 선생님 말씀드리면 미국이 저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 자유대항에서 선생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미국이 분명히 가자전쟁 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고무한 바가 있어요. 원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정말 팔레스타인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고집하게 만든 데 미국이 일조했다고 보고요. 둘째는 미국이 만약에 전폭적인 지원을 안 하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당장 끝내야 됩니다. 그만큼 미국이 큰 레버리지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문제는 그걸 안 쓴 거예요. 안 써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도 책임이라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여러분께 딱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김성환 실장님이 기조연설 하셨던 글이 있거든요. 얘기로 듣는 거하고 읽어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가능하면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쉽고 명료하면서도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답변을 다 못하신 거는 시간의 제약 때문이고 또 사회자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 호기심을 충만시키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에 관하면 발표 토론자들하고 같이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